GTX 개통 수혜지역에 집값이 들썩인다 동탄 22억 신고가도 나왔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22억을 보고 아 앞으로 더 25억 30억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그건 착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어떤 아파트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펜트하우스도 아니고 41평형이니까 그냥 방 4개의 우리가 자주 보는 평형입니다 이게 과연 유지가 되려면 앞으로도 계속 22억에 이 집을 사겠다는 배우 수요가 탄탄해져야 되는 거예요 강남에서 반포의 가장 핫한 대장 아파트의 전세가가 14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동탄은 갭이 지금 현재 14억 5천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동탄하고 강남 반포하고 지금 맞먹는다는 거예요 뭐 앞으로 GTX ABC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부동산의 가격 하락의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서 정말 불장 말 그대로 상승세로 이어질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혼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GTX A 노선이 일부 개통을 했죠 그것 때문에 수혜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정말 들썩들썩한다라는 뉴스를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이것이 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왜 허상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GTX 개통 수혜 지역에 집값이 들썩인다라는 내용 동탄 22억 신고가도 나왔다 동탄을 잘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아 동탄이 어딘데 22억인가 이런 말씀을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GTX A 노선 경기 파주 운정에서 고향 서울을 거쳐 성남 분당 용인 화성의 동탄으로 이어지는 83.1km의 노선인데요 이 중에 수서와 동탄 구간이 지난 3월 30일 날 먼저 개통을 했습니다 자 동탄역 인근에 그러니까 화성시죠 자 모 아파트는 전용 102제곱미터인데 지난달 19일 22억 여러분 정말 이 소식을 들으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22억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22억에 샀기 때문에 22억 신고가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22억이 실제적으로 펀더멘탈에 비해서 적절한 가격이냐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GTX 같은 경우에 A 노선은 이 고향 운정서부터 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서울역 용산을 거쳐서 수서 성남에서 이렇게 동탄까지 내려가는 노선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개통을 했는데 자 일단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2020년과 21년도에 거침없이 올랐던 이 가격 대비해서 2022년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국적으로 또 서울 지역도 집값이 빠졌습니다 자 7.22% 서울도 7.2% 정도 빠졌고요 23년도는 5.12% 전국 빠졌고 서울은 2.39% 정도 빠졌습니다 아직 2024년도 1분기에 결과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2024년도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락세가 어쨌든 조금씩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건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GTX의 개통이라든지 이런 지역적 호재가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있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거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것에 속으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주식하고 다르죠 거래량이 반드시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런 거래량 예를 들면 20억이 됐다 22억이 됐다 이런 거래량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으려면 그 배후 수요가 탄탄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드디어 서울 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 2013년도 4분기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 3개월 늦다 보니까 작년도 말 기준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2019년까지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그리고 2020년부터 21년도 올라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평균 소득자가 평균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대출을 받아야 하느냐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를 나타내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동산 가격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결국 2019년까지 올라갔을 때는 소득성장이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죠 2019년까지 올라간 가격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가격이다 펀더멘탈에 가까운 그런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2020년에서 20년 올라간 것은 말이죠 소득성장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그냥 금리가 낮아졌다는 이유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성장이다 그래서 이것은 좀 반납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2019년에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22였습니다 122 자 그런데 이게 미친듯이 올라서 최고 214까지 올라갔어요 214면요 여러분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자기소득의 거의 55%에서 57%를 이자와 원금으로 내야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까지 간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냐 2022, 23년 동안 떨어지면서 23년도 3분기까지 165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드디어 이제 지금 여기 없었죠 2023년도 1분기가 없다가 이제 드디어 4분기의 자료가 나왔는데 얼마나 떨어졌느냐 자 122까지 떨어져야지 펀더멘탈로 봤을 때 가격이 정정하다라고 봤는데 떨어지긴 했는데 156밖에 안 떨어졌어요 156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 전체 지수는 말이죠 2021년도에 전반적으로 올라간 것은 다 반납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직까지 2019년 정도 가격까지 가기에는 갈 길이 먼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와 별개로 어떤 지역의 특정 지역에 호자가 생겨서 올라가는 거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GTX-A 노선의 수혜 지역에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가격이 왜 말도 안 되느냐 진짜 안타깝다 정말 이 가격을 보고 또 달려드는 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말이죠 자 여러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가장 크게 다른 게 뭐냐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샀다 내일 팔 수 있고 내일 팔았다 내일 모레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굉장히 바람의 방향이 빨리 바뀌는 거죠 한마디로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도 빠르고 하락세에서 상승세 전환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미래를 빨리 반영하는 선반영의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선반영하는 거잖아요 최근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선반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다 뭐 한 1년 2년 후에 성장을 반영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막 5년 후 10년 후 이런 성장을 반영하는 게 문제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굳이 얘기하자면 주식시장은 비행기 같습니다 비행기는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빨리 방향을 바꿀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남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북쪽으로 가는 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방향 금방 바꿉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말이죠 부동산 시장은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이 뭡니까 이게 갑자기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방향을 틀려면 뭐 그렇게 갑자기 됩니까? 안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한참 시간이 걸린다 자 결국 지금의 이 하락세 이런 것들이 어 gtx의 호재 때문에 어 그러면 갑자기 그 호재 때문에 뭐 앞으로 gtx abc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부동산의 가격 하락의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서 어 정말 불장 말 그대로 상승세로 이어질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이죠 결국 가격이라는 거는 펀더멘탈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가치에 수렴한다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gtx 수혜 지역의 주거가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gtx가 없었는데 어느 날 동탄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어느 날 gtx가 생겨서 수석까지 30분 어 정말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주거가치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주거가치가 그런데 이번에 이게 그 전에 주거가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gtx가 아직 생기진 않았지만 생길 거니까 그 가격을 반영을 해서 주거가치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개통을 했어 개통을 했더니 주거가치가 갑자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이거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비해서 이 주거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됐냐 가격을 잘 볼까요 가격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에 개통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주거가치가 올라갔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가격이 크게 올리지 않고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개통을 하면서 이 가격이 이렇게 꿈틀을 댄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모든 투자는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모멘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속도라는 게 붙거든요 이 모멘텀이 생기게 되면 적당한 시점에서 자 가치는 이만큼 올라갔으면 가격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가격은 올라가는 건 맞지만 여기서 모멘텀이 생겨서 이게 오버슈팅이죠 좀 너무 나가가지고 지금 가격이 20, 102제곱미터가 22억이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22억을 보고 아 앞으로 더 25억, 30억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그건 착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어떤 아파트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심층 분석을 해볼게요 자 어떤 아파트냐 아마 이렇게 수도권도 굉장히 광대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그 다음에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화성시가 어디야?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화성시가 어디냐면 수원 밑에 라고 보면 되거든요 오산 위에 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화성시 아시죠? 화성시 오산동입니다 오산동 오산시는 아니에요 오산시는 아닌데 이쪽 지역에서 아마 잘 알려져 있는 지명은 오히려 오산일 겁니다 오산 자 경기도 화성시 오산 자 부동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앱에 들어가서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을 클릭을 했더니 아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좀 가렸어요 이름은 가렸는데 이 동탄의 모 아파트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제가 한번 딱 눌러봤더니 어 진짜 있습니다 보니까 2월 19일 날 거래가 됐네요 2월 19일 날 자 거래 금액이 얼마냐? 22억 맞습니다 자 전용 102제곱미터입니다 여러분 전용 102제곱미터면은 얼마나 큰 아파트죠? 예 여러분 예 이게 이제 22억의 매매가가 형성됐다 와 22억입니다 여러분 음 2억 12억이 아닙니다 22억입니다 자 제가 보니까 어 41평형이에요 이게 뭐 50평 60평인가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뭐 펜트하우스도 아니고 41평형이니까 그냥 방 4개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주 보는 평형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평형이에요 화장실 2개 자 이런 평형인데 화성시가 있는 아파트가 22억이다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22억이라는 가격이 앞으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유지가 돼야 뭐 올라가든지 더 상승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유지가 되려면 앞으로도 계속 22억에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배우 수요가 탄탄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41평형을 22억을 담그고 거주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대한민국에서 자 최근에 뭐 대한민국의 고소득자들이 뭐 굉장히 소득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뭐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41평에 22억을 담그고 사는 사람은 누구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거주도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자산의 가치는 있다고 그러겠지만 내가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22억을 만약에 이 집을 안 사고 가장 가장 안전한 예금 투자를 한다 그러면 1년에 8,800이 생깁니다 8,800 월로 말하면 73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2억 41평의 돈을 담그고 사는 사람은 한 달에 733만원 정도를 거주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좀 무리한 어떻게 보면 생각인가? 어차피 집이라는 건 돈이 들어가는 건데 뭐 그걸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41평에 22억을 담그고 사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갭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갭 투자면 뭐죠? 전세 자금만큼은 세입자한테 받아서 해결하니까 돈이 다 들어가진 않아 내가 거기 들어가 살지도 않는데 갭 부분만을 투자해서 자본 투자죠? 자본 투자 자 얼마인가 봤더니 갭이 지금 현재 14억 5천입니다 자 이 아파트의 갭이 14억 5천이라는 얘기는 나는 이 집에 살지도 못하는데 이 집에 지금 14억 5천을 담가 놓은 거야 이게 자본 투자를 해놨다는 거죠 그거 14억 5천 갭 투자 안 해놨으면 그거 은행에 넣어놔도 1년에 5,800만원 재산세까지 따진다면은 거의 한 6천 몇백만원이 생기는 거고 한 달에 그냥 500만원 생기는 거잖아요 한 달에 500만원을 그 집 오를 거야 생각하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매달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매달 저 집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들이 동탄에 이 집을 계속 사줄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한 달에 700만원이 넘는 돈을 집에다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앞으로 이 동탄에 41평 아파트를 계속 사줄 거냐? 이게 동탄 아파트의 앞으로 22억이 정상가인지 아닌지 오버슈팅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가격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판단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돈줄남이 알려주는 아파트 가격의 요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목을 해 주십시오 요소가 뭐냐? 아파트 가격은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용가치와 투자가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가치는 뭐야?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효용이죠 이거를 굳이 영어로 얘기하자면 뭐라고? 유틸리티라고 해야 돼요 유틸리티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사용의 효용이죠 사용하기 편리하면 비싼 거죠 투자 가치는 뭐야? 투자 가치는 지금 내가 누릴 수는 없는데 아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냥 엄청나게 가격이 오를 것 같아 이게 투자 가치야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자 투자 가치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릴 수는 없는데 가지고만 있으면 나중에 조금 가격이 확 올라갈 것 같은 요소가 뭐야? 재건축이죠 재건축 재건축 된다고 하면 재건축이 앞으로 될 것 같아 라고 미래에 기대감이 있으면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릴 수는 없지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지역적 서열이죠 지역적 서열이 뭐예요? 제가 어제 부산 출장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돼지국밥집을 갔어요 그리고 돼지국밥집 앞에 줄이 30명이 서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30명 점심 먹자고 이거 안 되겠다 봤더니 옆에 다 돼지국밥집이야 그럼 옆에도 뭐 그렇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고 옆을 가려고 딱 봤더니 아무도 줄을 안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만 줄이 30명 나머지는 그냥 다 돼지국밥집인데 줄이 안 서 있어 불안한 거야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저긴 줄이 한 명도 없을까 결국 저도 그 30명 줄에 서서 결국은 기다려서 그 집을 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역적 서열입니다 이게 양극화입니다 이 지역적 서열이 높다 네임밸류가 있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화성시 동탄이 네임밸류가 있냐 제가 동탄을 디스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한데 동탄은 상당히 살기 좋은 곳이죠 그러나 지역적 네임밸류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 아직 엄청난 상위입지의 네임밸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주자 소득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22억이라는 얘기는 내가 한 달에 700만 원 이상을 거주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굉장한 고소득자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 해야 가격이 22억이 유지되는 건데 자 투자 가치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용 가치는 뭐예요? 사용 가치는 GTX죠 GTX가 얼마나 좋아 좋은 거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자 새집이죠? 지은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신축 가치 있고 위치 가치는 뭐예요? 안전한 이웃, 좋은 학원 그 다음에 교통과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 교통과 고속도로는 뭐죠? 일자리로 얼마나 빨리 접근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자연 접근성 및 조망권입니다 자 신축 가치는 얼마나 세집이 자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게 뭐예요? 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뭐예요? 위치 가치, 신축 가치 얼마나 세집이고 얼마나 살기 좋고 얼마나 학원 가기가 좋고 얼마나 서울 가기가 좋고 뭐 이런 거가 사실은 사용 가치거든요 이 사용 가치는 어느 가격에 나타난다? 전세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집을 빌려 사용을 할 때 돈을 많이 내라라는 건 얼마나 이 집이 살기 좋고 얼마나 서울 가기가 좋고 얼마나 자연이 좋고 얼마나 학원이 가깝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갭은 뭐야 갭은 갭은 전세 사는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갭이라는 건 뭐냐면 갭이라는 건 이 집이 앞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더 월등히 비싸질 거냐라고 하는 기대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갭이 14억 5천이라니까요 이 아파트가 22억인데 전세가는 7억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약간은 좀 미스매칭 돼 있는 거지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번에 GTX-A 노선 개통되는 이슈가 있기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22년 말 정도 1년 6개월 전으로 가볼게요 물론 그때도 GTX는 개통이 안 돼 있지만 동탄은 GTX 개통될 거야? 개통될 거야? 지금 그러고 있었죠 자 2022년도 12월에 전세가격입니다 보니까 7억 2천이에요 이게 사용가치예요 여기 안에도 분명히 기대감이 들어 있을 거예요 앞으로 GTX-A 노선 개통된다? 라는 기대감 굉장히 비싸죠 7억 2천 자 그런데 집값은 얼마였냐? 16억 3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사용가치 7억 2천에 매매가 16억 3천이었던 집이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갭이 9억 1천이었다는 얘기예요 9억 1천 전세가율이 44% 전세가율이 낮을수록 상위입지입니다 여러분 전세가율이 낮을수록 상위입지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대감이 높다 이 집은 앞으로 올라간다 이 집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는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전세가율이 44%라는 얘기는 전세가보다 갭이 더 크다는 거야 전세가보다 갭이 더 크다 그러면 강남입니다 전세가보다 갭이 높다 그러면 그게 강남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세가율이 44%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계산해 볼게요 9억 1천이면 4%만 해도 3천 6백 40만 원이니까 동탄은 1년 반 전에도 1년에 3천 6백 40만 원 정도의 자본 가만히 있어도 3천 6백 40만 원이 생기는 소득을 버리고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던 때가 바로 동탄이다 그런데 지금 이게 22억이 됐죠? 그런데 전세가는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갭이 얼마예요? 지금 14억 5천이 된 거예요 갭이 이게 과연 말이 되냐? 여러분 전세가보다 갭이 크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전세가보다 갭이 크면 그게 강남이거든요 그런데 동탄은 44%야 전세가율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갭은 56%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죠? 그러면 강남의 반포 대장 아파트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강변이 보이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한강변 보이는 아파트는 그건 완전히 어나더 레벨이기 때문에 그거 빼고 그냥 강남의 반포의 대장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 아파트가 지금 얼마냐면요 7억에 230 그 다음에 14억 3천 9억 200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반포의 가장 핫한 대장 아파트의 전세가가 14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자 그런데 가격이 얼마냐면 지금 34억 34억 8천이에요 그럼 전세가율 몇 프로입니까? 여기는 강남이잖아요 강남 중에서도 반포는 뭐 가장 핫한 찐 강남 아닙니까? 그 찐 강남이 지금 전세가율이 40%야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동탄하고 강남 반포하고 지금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의 최상위 입지가 42%인데 화성시가 44%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GTX가 있어서 그렇다 GTX는 왜 있는 거죠? 서울 가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GTX가 있는 이유는 서울 가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서울이잖아 어딜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서울인 거예요 그리고 강남인 거예요 강남에서도 가장 찐 강남의 전세가율이 42%인데 지금 화성의 동탄이 44%다 이게 바로 모멘텀이고 사실은 이게 어떤 호재가 나타날 때 생기는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7억 2천입니다 지금 전세가가 16억 3천인데 좀 전에 얘기했죠 만약에 동탄이 진짜 22억으로 가격이 제대로 정상가가 되려면 지금 동탄의 다른 지역의 평균 전세가율이 47%거든요 사실 47%도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거 47%도 사실은 조금 아닌데 그 47%라고 가정을 하고 자 그럼 22억이 제대로 22억으로 계속 거래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2억에 44%가 나와야 돼 전세가가 47%가 나와야 돼 그럼 전세가는 10억 3천 4백이 돼야 된다 자 아까 반포가 34평이긴 하지만 14억대 전세가인데 동탄이 41평이 11억 가까운 전세가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럼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억 3천 4백이라는 얘기는 보증금 1억을 넣었을 때는 월세 467만원입니다 여러분 월세 467만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동탄에 당연히 살고자 하는 분이 있죠 그런데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한 달에 467만원 정도를 나는 그냥 월세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동탄의 41평 아파트를 살겠다는 사람이 막 엄청 많아져야 이 가격이 정상가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67만원 정도를 가볍게 집에다가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그분들은 누굴까요 그분들은 자 여러분 월세는 여러분들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낼 수 있습니까 솔직히 월세 산다 그러면 월세 몇 퍼센트까지 월세라는 건 저항선이 있거든요 저항선이 뭡니까 내가 월세를 내는데 내가 월급이 300이야 월세 낸다 그러면 어디까지 낼 수 있습니까 30, 40까지는 어떻게 내는데 50, 60 그러면 이사 갈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심리적으로 월세는 15% 저항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467만원 월세를 낸다는 얘기는 467만원이 15%라는 뜻이잖아요 467만원 나누기 15% 하면 얼마입니까 월소득이 3,113만원 월소득이 3,113만원 정도 되는 사람이어야 467만원을 아이고 15%니까 그냥 내 이러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소득이 3,113만원인 사람이 동탄의 41평 아파트를 산다 아니 사는 분 있죠 당연히 제가 없다는 뜻은 아닌데 월소득 3,000만원 넘는 분이 동탄의 41평 아파트를 살고 싶을까요 계속 그런 사람이 살고 싶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 이 가격 22억은 정상가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이제 동탄이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무슨 일부러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GTX 수혜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어떤 이런 모멘텀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분들은 누구일까요 467만원 정도를 가볍게 월세를 내면서 소득이 한 3,000만원 넘으면서 이렇게 이런 분들 이분 누굴까요 이분들은 누굴까요 지하철 탈까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막 서울로 빨리 가는 거 와 서울 가는 게 막 엄청 단축됐어 이런 걸 막 좋아하는 분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조금 죄송한데 저는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출근 7, 8시에 안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소득이 3,000만원인데 7, 8시엔 안 하고 뭐 한 9시 10시에 하지 않을까요 출근 그리고 지하철이나 막 GTX 타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죠 그렇지만 뭐 아무래도 좀 자동차를 선호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9시에 오늘 평일이거든요 9시에 동탄역에서 강남역까지 출근하는데 차로 얼마나 걸리는지 해봤어요 제가 9시에 한 이유가 뭐냐면 아 요정도 소득이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분들이면 한 9시 10시에 출근하지 않을까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봤는데 보니까 얼마나 걸리냐고 자동차로 41.6km인데 아 당연히 9시인데도 조금 막히네 보니까 얼마나 1시간 26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26분 차에서만 1시간 26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강남역까지 1시간 26분 걸리더라 자 서울에 가장 핵심적인 Central Business District가 3곳이 있습니다 강남, 광화문, 여의도 이렇게 있죠 강남, 여의도, 광화문이 있죠 여의도는 얼마나 걸리는가 봤습니다 9시에 제가 재본 건데 9시에 여의도 1시간 39분 걸리네요 1시간 39분 근데 사실 이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켜봐도 실제 가면 조금 더 걸리는 거 아시죠 어쨌든 그 다음에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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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에서 광화문 딱 보니까 1시간 43분 걸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의 Central Business District가 CBD라고 하죠 핵심적인 일은 상업지역이 3곳이 있는데 강남, 여의도, 광화문이 1시간 26분 1시간 39분 1시간 43분 걸립니다 여기에 한 5분 10분 더 추가해야 되고 이게 실제로 출근 시간으로 당겨진다 그러면 또 1, 20분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GTX가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수혜가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가격대가 조금 더 낮은 아파트에 수혜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뭐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답이다 라고 하는 책의 출처를 제가 밝혔는데 이 책의 저자는 김경필 멘토가 되겠습니다 자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유층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의 치안, 교육, 교통, 자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치안과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의 가격을 바꿀 수 있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치안 교육이라는 거예요 중산층이 사는 아파트는 치안과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교통도 좀 중요하고 자 그런데 서민층 상대적으로 좀 중저가 이하의 아파트에는 치안 교육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교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교통 편의성이 집값에 영향을 덜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가 아파트들 있잖아요 뭐 한남동 한남동이 뭐 집 앞에 지하철이 있어서 비쌉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라는 얘기는 부자들은 지하철을 안 타지는 않겠지만 그죠 뭐 gtx나 지하철이나 버스 이게 뭐 중요는 하겠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0억이 넘을 정도의 고가 아파트가 되려면 사실은 교통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중교통의 편의성이 좋아졌다고 20억이 30억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강남역 여의도 광화문으로 소득 3천만 원을 넘게 버시는 22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볍게 투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gtx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로 봤을 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직까지는 좀 안타깝지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gtx의 수혜 노선에 의한 동탄에 들썩이는 가격은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약간 오버슈팅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 주의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에 정책금융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그 말이죠 또 선거철이다 보니까 뭐 혜택을 주겠다 이자를 깎아주겠다 뭐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밀어주겠다 이러면서 이 경기도의 경기 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이런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회 사다리 금융 저축도 안하고 빚만 지고 있고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고 돈도 안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싼 이자로 빌려주는 게 무슨 사다리입니까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일이지 여러분 금리가 낮아질 거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2021년도 말 기억하십시오 영끌로 또 추격 매수했다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 당분간은 주택가격은 하향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절대로 주택가격은 펀더멘탈 주거가치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주거가치가 좋아졌다고 해도 너무 오버슈팅된 가격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